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계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정은 감사의 완성이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니네 사람들의 죄악으로 사십이 후에는 그 성을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나 니네 사람들이 회귀하시자 그 뜻을 돌이켜 멸망시키는 뜻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네가 멸망한다고 한 것은 니네를 멸망시키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재앙을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가 잘못된 것을 방치하지 않고 매를 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항구의 정박한 한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 돗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모자를 빼앗기 위해 정신없이 원숭이를 뒤쫓았습니다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발밑을 내다본 소년은 겁에 질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몸을 떨며 밧줄을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돗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 곤청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소년은 두 눈을 감고 파도가 넘신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 물속에서 솟구쳤을 때는 그 올라왔을 때는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도 세상에 밧줄을 놓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순종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의 역사는 항상 순종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도인들 모세의 순종을 보세요 모세의 순종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교의 군대가 수장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원의 순종은 병사 300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환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베드로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 일어났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순종은 감사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에 있는 간증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내의 이름으로 빚을 얻었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아내가 실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던 아내는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연히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하던 중에 우리들 교회에 오고 설교 시간마다 이혼은 안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힘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것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 요당을 건넌다고 하니 말씀이 안 깨달아져도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겠다고 결심하면서 그것이 감사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조여하던 억울함과 생활의 막막함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싶을 정도의 기쁨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지체들에게 나누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동서가 전도가 되었고 남편이 떠안기고 한 1억 원이 넘는 빚을 시댁에서 갚아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 온 지 9개월 만에 직장에 복직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줄 이만 남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남편이라도 함께 가기 위해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지키는 자를 무조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안다는 것은 머리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이 순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선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부족해도 모자라도 순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단강을 가르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순정의 말이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의 작은 순정이 마중물이 되어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작은 순정을 했을 뿐인데도 감당 못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정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메세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